대한민국 최초 대한민국 최고 아쿠아 펫산업의 새로운 미래 관상어 테마보카 문화공간 지흥 아쿠아 펫랜드 2022년 국내 최초 관상어 테마보카 문화공간 지흥 아쿠아 펫랜드가 시화 MTV의 문을 엽니다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관상어와 펫산업이 한 곳에 집약되는 지흥 아쿠아 펫랜드는 송도 국제도시, 백옷 신도시, 송산 그린시티 등 대규모 배후도시를 두고 있으며 제2외곽순환도로, 영동고속도로, 평택시흥고속도로 수인선전철 등 전국을 연결하는 교통망과 인천국제공항, 송도크루즈터미널, 평택국제무역항과의 접근이 용이한 산업, 관광, 주거벨트의 핵심에 위치해 해양강국으로 나가는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이 될 것입니다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희귀한 관상어의 생산에서 전시 및 판매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체험하고 즐기는 관광, 교육, 쇼핑의 메카가 될 치흥 아쿠아 펜랜드 치흥 아쿠아 펜랜드가 들어서는 치화 MTB 주변에는 세계적인 규모의 인공파도 서핑장인 웨이브파크가 개장했고 다양하고 희귀한 해양생물을 체험하고 학습하는 경기 해양박물관 치화 마리나, 푸살파크와 함께 루지 체험장인 치흥 루지 챌린지 월드 등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탁월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입니다 치흥 아쿠아 펜랜드는 관상어 산업의 육성과 성장을 위한 저렴한 입점 비용 한 해 350만 명이 방문할 치화 MTB의 탁월한 인프라와 함께 정부와 지자체의 협력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사업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세계적인 관상어와 펫 테마파크로 우뚝설 치흥 아쿠아 펜랜드는 새로운 형태의 관광과 교육, 쇼핑 문화를 제시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신성장 동력의 중심이 될 치흥 아쿠아 펜랜드 아쿠아와 펫이 중심이 되어 세상과 만나는 더 큰 세계 대한민국 최고의 신개념 힐링 스페이스 치흥 아쿠아 펜랜드와 함께 하십시오 치흥 아쿠아 펜랜드